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 시장 생각만큼 대응이 쉽지는 않았을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는 많습니다. 시장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G2국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개의 국가가 뭔가에 대한 합의를 잘 이뤄내지 못하면서 또 자신들의 이득을 좀 더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국가의 마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놀란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은 뭘로 결정이 되죠? 수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수급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수급 강의를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장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로 전환을 했고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약세로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 악화에 한몫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락 추세가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봐요. 상승이 있게 되면 상단에서는 뭔가 매물이 쏟아지고 하단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장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장 자체로는 조금 이제 지루한 장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지금은 시험 분석도 중요하지만 종목 분석, 섹터 분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가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매매를 하셔야겠죠.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납니다. 이 주식의 정석 시간을 통해서는 이런 공부들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1강부터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제 강의가 1년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의 수가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기초 강의를 1강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지난 강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강의를 이제 어떻게 보냐 그 방법은요. 제가 저의 방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영어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험 정보들 특히 지난 강의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초 닦아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4강이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제목을 보면 조금 특이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는 대부분 어떤 어떤 매매법 어떤 것 분석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끝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밑뚝뚝도 없이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도 앞으로는 조금씩 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이전 강의에서 일부 잠깐씩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크니까 이것들을 따로 떼서 강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몇 번씩은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혹은 내 종목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한가를 맞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제가 오늘 강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다 보면 상한가와 하한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상한가와 하한가가 나왔을 때는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상한가와 하한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그렇듯이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하죠. 상한가와 하한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는 뭐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뭐죠? 최고 가격입니다. 최고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그날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날은 못 올라가요. 그렇죠? 다음 날에는. 다음 날에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그날, 적어도 그날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대 가격 그게 바로 상한가입니다. 모든 나라에 상한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없죠. 하루만 해도 급등과 급락, 50%, 10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갈 때 30%까지 상승이 가능 하락할 때는 30%까지 하락이 가능 이것도 바뀐 거죠. 원래는 상한 15%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30%로 바뀌어서 상한가 폭이 기존보다 2배 넓어졌어요. 이게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 종목이 급등할 때는 며칠 만에 한 2배,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좋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내 종목이 하락할 때, 급락할 때는 순식간에 계좌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리스키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한가는 반대겠죠.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인데 일별로 하루에 최저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한가를 맞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상한가 및 하한가는 시세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슈의 발생이나 기업 내용의 뭔가에 대한 급격한 변화 혹은 세력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를 갈 때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상한가나 하한가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3자배정 유증이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 어딘가에 피인수된다든지 이렇게 그 기업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발생할 때 보통 이제 상한가로 갑니다. 하한가는 뭐예요? 하한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실패라든지 뭔가 그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악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주가가 하한가까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상한가나 하한가가 나온다고 무조건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상한가나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제가 앞에 써드린 대로 세력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한가나 하한가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나 하한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상한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 내로 굉장한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한가와 하한가는 들어가기 직전이 아닌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 플러스 27%, 8%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상한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적나요? 높죠. 상반으로 2, 3%만 올라가면 상한가 가잖아요. 하한가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한 25%, 6% 움직이는 종목이 있으면 그날 하한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주가 등락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상한가가 갈 종목을 미리 선침해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한가 갈 종목을 매수한다. 물론 매수해서 상한가 가면 좋죠. 하지만 그건 운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는 주가 상승에 기반해서 예측 매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선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 대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상한가나 하한가를 맞았을 때 어떻게든 맞았는데 그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결과가 벌어진다는 건 상한가가 갔거나 하한가가 갔거나 이런 결과들이 매매하면서 종종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을 오래 하게 되면 몇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한가 폭이 과거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두 배나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한가나 하한가를 보기가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상한가나 하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정도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죠. 계좌 수익이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내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이다.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든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한가 때 전략을 잘 세우셔야 계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한가를 맞았을 때 전략을 잘 세우셔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육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상한가 하한가 하면 떠오르는 종목 차트를 한 개씩 가지고 왔어요. 제가 상한가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조선선재라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익숙한 종목은 아닌데 제가 이 종목이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일도 상한가를 갈까? 갈 수 있을까? 또 가네? 또 가네? 제가 본 차트 중에는 가장 연속 상한가를 많이 발생시킨 기업인데 이 종목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 때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을 때도 플러스 15%까지만 맥시멈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저가가 6,700원 정도가 돼요. 여기서 상한가를 몇 번을 기록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 번, 열 번, 열 번, 열 번, 열 세 번, 열 네 번, 열 다섯 번 정도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때 상한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든 생각은 지금부터 이 종목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상한가 랠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까지 다시 한 번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6천 원대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0배 수익이에요. 약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근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한가, 하한가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종목을 어쩌다가 매수하게 됐을 때 최대한 위에서 파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사서 상한가 한 번 갔을 때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매일매일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내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운으로 매수를 했는데 몇 상, 10연상, 20연상 가는 종목을 미리 판 거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간 종목을 언제 팔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언제라는 종목이었고요. 제가 하한가 하면 생각나는 종목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가짜 백수, 파동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일대, 일대 하한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하한가 랠리가 이 날 딱 시작이 돼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반등 살짝 하는 척 하다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한 열두 번 정도까지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이런 종목에 물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 종목이 이제 고가 9만 원짜리 종목이었는데요. 단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9만 원에서 만 원까지 거의 9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깡통쳤다라고 할 정도로 마이너스 90% 이상의 손실률을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연속 하한가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이때밖에 없었어요. 이때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끊임없는 하락 랠리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매매를 하다가 하한가 종목을 어쩌다 보니까 가지고 있게 됐을 때 이 종목을 언제 또 매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와 하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포커스는 이겁니다. 상한가 종목이나 하한가 종목을 매수하겠다. 이게 포커스는 아니에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나 하한가를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포커스예요. 상한가, 하한가를 따라잡거나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이전에 상한가 따라잡게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 보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내 종목이 상한가나 하한가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럼 상한가나 하한가를 맞았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 보유. 그렇죠? 상한가나 하한가를 갔을 때 이걸 보유해야 될까? 보유, 보유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매매입니다. 매매라는 건 매수와 매도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 어차피 주식에서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세 개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요. 그래서 상한가나 하한가 간 종목은 보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보유할 것이고 어떤 근거로 매매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아는 힘으로 현재가를 이용했습니다. 현재가. 저는 매매하면서 현재가 창을 참 자주 봐요. 특히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가 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현재가 창 보는 것도 몇 번 다뤘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유나 매매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의 보유입니다. 상한가 종목은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 덜해요. 이게 뭔지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매물이 있더라도 상한가의 힘에 따라서 빠른 소화가 가능하고 매물이 돌파되었어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지지선과 저항선, 매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저항선이라고 해볼게요. 저항선일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니까 저항선에선 매도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선 아래에서 만약에 주가가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이 저항선을 신경 쓸 필요는 딱히 없다는 거예요. 상한가까지 갔을 때는 어떤 거죠? 상한가 제도가 없었다면 어차피 주가는 그거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상한가라는 제도 때문에 막혀서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건 언제 반영되죠? 다음 날 반영됩니다. 다음 날에는 그 상한가가 다시 한 번 그 위치에서 30%가 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이 저항대를 그냥 확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상한가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한가일 때는 어때요? 하한가도 마찬가지. 하한가는 원래는 더 떨어질 주가를 하한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이너스 30%까지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또 반영이 되죠? 내일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나 하한가는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죠.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특히 상한가에서는 이 상한가 자체의 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상한가 자체의 힘. 상한가 자체의 힘이 강하면 그 다음 날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상한가 자체의 힘이 약하면 그 다음 날 급등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살짝 갭상승을 하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면 그 상한가의 힘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내 종목이 상한가나 하한가를 갔을 때 그 힘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보유와 매매를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제 강의가 더 궁금하거나 혹은 이제 궁금사항이 있다. 이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지금 입장하실 수 있어요. 강의 관련된 궁금증 혹은 지난 강의, 장중의 시황, 공부할 수 있는 내용 풍부하게 올려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가를 통해서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도 볼 겁니다. 차트도 볼 건데 현재가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론인데요. 강한 상한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상한가 전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판단을 한다. 강한 상한가라는 건 뭐예요? 다음 날도 급등하거나 다음 날도 급등해서 상한가까지 가거나 할 수 있는 게 강한 상한가입니다. 반대로 이제 약한 상한가라는 건 뭐예요? 오늘은 상한가를 갔지만 내일 갭상승 이후에 밀리거나 상한가까지 갔어도 지키지 못하고 밀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좀 약한 상한가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예요? 강한 상한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강한 상한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가 창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가 창인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과 단할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냥 예를 들기 위한 종목이에요. 자 볼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두 개, 두 개.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상한가 잔량. 두 가지만 봅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 상한가 잔량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거래량 보겠습니다. 얼마죠?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천구백만 주예요. 천구백만 주가 이날 거래가 됐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천구백만 주가 이날 거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가 잔량을 볼게요. 상한가 잔량은 51만 8,275주입니다. 그럼 상한가 잔량은 51만 주입니다. 이게 이제 강한 상한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준은. 상한가 잔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건 상한가 잔량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 10% 이상인지 한번 볼게요. 당일 거래량은 얼마예요? 천구백만 주. 여기에 10% 이상이려면 190만 주 이상이 상한가 잔량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상한가 잔량은 얼마예요? 51만 주. 10%가 한참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약한 상한가인데 그 다음날 갭상승했을 때 내가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홀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가니까 약한 상한가라고 해도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한가 갔으니까 다음날 갭상승할 가능성 높잖아요. 근데 갭상승했을 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강한 상한가가 아니니까. 물론 이런 규칙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상한가 종목군들을 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는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잖아요. 20% 이상이면 어때요? 당연히 강한 상한가죠. 더 강한 상한가겠죠. 50% 이상이면 당연히 훨씬 더 강한 상한가고요. 100% 이상이면 훨씬 더 강한 상한가고. 이게 왜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은 어디서 체결된 거래량일까요? 처음부터 주가를 밀어올리면서 체결된 거래량일 수도 있는데 상한가에서 체결된 거래량도 많을 거예요. 상한가에서 거래가 많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한가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한가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으면 다음날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이 상한가 잔량은 왜 중요해요? 이건 뭐예요? 상한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왜? 다음날도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 잔량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심플합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이제 거래가 됐냐. 상한가에서는 많이 매도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안 하는 게 다음날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잔량은 많을수록 사겠다는 수요가 높은 거니까. 잔량이 많을수록 다음날 급등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상한가 잔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여기는 10%가 한참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니에요. 뒤에 결과도 한번 볼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단할인데요. 중요한 건 거래량과 상한가 잔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10만, 100만, 1000만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3,800만 주가 당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800만 주예요. 상한가 잔량을 한번 볼게요. 455만 4,601주입니다. 대략적으로 4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10% 이상인지 볼까요? 상한가 잔량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판단한다. 당일 거래량은 3,800만 주. 상한가, 상한가 잔량은 450만 주. 10%가 넘어요. 당일 거래량은 3,800만이니까 380만 주 이상이 상한가에 걸려있으면 강한데 450만 주가 걸려있어요. 10% 조금 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한 상한가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내가 단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 그 다음 날도 급등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플하게 강한 상한가냐, 약한 상한가냐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심플해요. 그날 거래량 대비 상한가 잔량이 많으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한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성과를 한번 볼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약한 상한가. 단할은 좀 강한 상한가예요. 뒤에 결과를 보시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 갓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 상한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을 크게 했어요. 크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갭상승한 폭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장대 은봉을 때리면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을 통해서 이건 좀 약한 상한가인데? 라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갭상승할 때 던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갈 거야.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고가에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의 힘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제 약한 상한가였고 아까 강한 상한가는 어떤 종목이었죠? 단할이죠. 단할의 성과도 한번 봐야겠죠. 단할은 이 날이 이제 그 상한가가 결정된 날이고 이때 제가 아까 그 공식, 10% 이상 공식을 통해서 강한 상한가로 결정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 날도 보시면 상한가로 출발해서 밑고리를 달았지만 말아올리고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에 의해서 이 날이 강한 상한가라는 걸 인지하고 계셨다면 그 다음 날도 팔지 않고 상한가까지 갔을 때 버티실 수도 있었겠죠. 이거 이제 조금 빨리 파냐 늦게 파냐가 수익률이 엄청 차이나요. 그렇죠? 상한가는 30%니까 30%니까 수익률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한가의 힘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거래량은 현재가 차트에서 한번 짚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차트로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차트를 켰는데요. 이 차트는 뭐냐면 분봉입니다. 10분봉이에요. 10분봉. 네. 10분봉 차트입니다. 자, 단할이죠. 아까 그 종목입니다. 단할 보시면 상한가를 언제 갔어요? 한 9시 반 정도에 상한가를 딱 붙이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상한가에서 완전히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엄청 많았겠죠? 네. 이게 이제 강한 상한가라고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상한가를 갈 때는 거래량을 폭발시켰죠? 그런데 상한가에서는 거래가 어때요? 없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죠. 상한가에서 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한가에서도 팔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 날도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주가 역시도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급등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른 종목을 볼게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볼 건데 이 종목은 보시면 11시 반에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까지 갈 때는 이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상한가에서 문 닫았는데 아까 단할과는 조금 달라요. 아까 단할은 상한가를 한 번도 안 깨고 거래도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여기서 살짝 상한가가 깨졌다 들어가고 여기서도 살짝 깨졌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크게 크게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상한가는 상한가인데 조금 불안한 거지. 내일도 상한가를 갈까? 그리고 생각보다 상한가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트에서는 다음 날 급등했을 때 갭을 메우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두 번째 상한가가 더 강하다. 깼다가 두 번째로 말아올리는 힘은 엄청 강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깬 건 아니에요. 밑고리는 살짝 달렸지만 상한가에서 불안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주가가 급등했을 때 상한가를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급등 이후에 차익실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은 뭐예요?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날 거래량과 상한가 잔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날 거래량 대비 상한가 잔량이 10% 이상이면 강한 상한가로 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10분 봉 차트 상에서 상한가로 문을 닫았을 때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1봉을 통한 상한가 종목의 보유 결정인데 이 4개의 봉이 있잖아요. 다 양봉입니다. 기분 좋은 양봉인데 이걸 이제 제가 켠 이유는 뭐냐면 어떤 봉이 가장 강한 상한가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제 강의를 이전부터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4개 중에 어떤 상한가 봉이 가장 강한 것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플러스 30%로 마감을 한 거고요. 이것도 플러스 30, 이것도 플러스 30, 이것도 플러스 30입니다. 이 4가지가 다 똑같이 상한가예요. 근데 봉 모양으로만 봤을 때 뭐가 제일 강한 상한가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있는 상한가가 제일 강한 상한가죠? 당연히 이겁니다. 점 상한가라고 하죠. 점 상한가 시가부터 상한가로 들어가서 종가까지 한 번도 안 깬 상한가입니다. 보통 이런 상한가에서는 사고 싶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 이 점 상한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조선선제처럼 상한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상한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한 번 먹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상한가니까 좋다고 팔아야 돼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게 점 상한가입니다. 왜? 네 개 중에서 가장 강하니까. 이건 가장 쉬웠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강할까요? 순위를 한 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한 번 매겨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2위 이게 3위 이걸 4위로 봐요.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한가까지 간 경우 시가는 여기입니다. 시가는 여기인데 장중에 이렇게까지 밀었어요. 은봉이 확 떴겠죠. 엄청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은봉을 다 말아올리면서 시가까지 커버하고 심지어 상한가까지 마감시켰어요. 이거는 뭔가 강력한 세력의 개입 뭔가 이슈의 노출 뭔가 대량 수급의 유입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 상한가 다음으로는 밑꼬리가 긴 상한가를 두 번째로 강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입니다. 시가는 여기죠. 시가는 여기인데 장중에 은봉으로 밀었지만 역시 다 말아올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시켰습니다. 역시 강력한 힘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은 그냥 장대 양봉 시가부터 종가까지 꾸준하게 밀어올린 상한가 이 상한가의 힘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런 1번과 같은 상한가를 먹는다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홀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게 강하구나. 세 번째로는 이거. 네 번째로는 이거. 지금의 상한가가 어느 정도 강한 건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 날까지 홀딩을 할 것인지 그 다음 날 매도를 할 것인지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한가의 힘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가를 보는 것 그리고 10분봉을 보는 것 1봉을 보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상한가 종목을 홀딩할지 아닐지 이거를 결정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의 매수인데요. 상한가 종목을 상한가에 걸어서 매수하는 전략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상한가 종목의 매수는 상한가의 매수를 걸어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승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상한가에 28만 6천주가 걸려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살려면 이 상한가에다가 매수를 걸어둬야 돼요. 근데 내가 상한가에 체결이 됐을 땐 이 28만 6천 5백 8십 5주가 다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다 상한가를 걸어도 매수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되면요? 매수가 되면 상한가 종목을 샀다 좋다 이것보다는 상한가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 설명을 보면 상한가 매수 물량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상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에 상한가 매수를 걸어두시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상한가에 건 매수 물량이 매수가 되려면 이 물량이 다 소화되고 네 차례, 꼬두발이에 있는 네 차례께 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이 다 팔렸다는 건 상한가에서 상당한 물량이 나왔다는 것이고 내 물량이 매수되면서 이 밑에까지 주가를 다 밀어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상당을 하기 위해서 상한가에 매수를 걸었는데 내게 체결됐을 때는 상한가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내게 체결된 거기 때문에 뒤에 엄청난 상한가 물량이 붙지 않은 이상은 상한가가 깨졌을 수 있어요. 상한가에 샀는데 상한가가 깨졌다 그날 바로 마이너스죠. 엄청 두려운 상태입니다. 정말 신호하면 마이너스 정말 크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두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역시 좋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상한가에 매수를 걸었는데 매수가 안 됐다고 해볼게요. 매수가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까지 차례가 안 온 거예요. 상한가에 매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보통 그럴 때 강한 상한가로 다음날 급등합니다. 하지만 나는 매수했어요? 못했어요. 매수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상한가에 걸어서 매수됐을 때는 상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좋고 상한가에 걸었는데 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한 상한가라서 날아가지만 난 매수를 못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두는 전략은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물론 정말 운 좋게 상한가에 매수 걸어서 내게 체결되고 뒤에서 매수물량이 굉장히 받쳐주고 다음날 급등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가능성을 봤을 때는 상한가에 매수를 거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핸드폰 중단에 뜰 겁니다. 영어로 된 링크를 누르시면 제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보시고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한가예요. 하한가는 간략히만 보겠습니다. 상한가를 그대로 바꾸면 돼요. 하한가 전략은 당일 거래량의 10% 이상이면 강한 하한가로 판단합니다. 아까 상한가에 대한 전략을 그대로 뒤집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이때 한번 보시면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은 4,650만 주입니다. 여기 하한가에 걸린 물량은 130만 주입니다. 4,650만 주의 10분의 1을 하면 465만 주가 되는데 130만 주가 걸렸으니까 이건 강한 하한가가 아니에요. 옆에 EID를 볼게요. EID의 거래량은 10만, 100만, 1000만, 2억 7천 2억 7천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여기 걸려있는 주, 하한가가 걸려있는 주를 보니까 3천만 주가 넘어요. 2억 7천 주의 10%가 2,700만 주인데 3천만 주니까 10%가 넘어요. 이건 뭐예요? 강한 하한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때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급락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EID는 그 다음 날도 급락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일단 염두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하한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상한가 판단하는 걸 그대로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볼게요. 아까 대형 포장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하한가는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하한가를 간 날이 이 날인데요. 그 다음 날 보시면 마이너스 3% 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한가 간 종목이 다음 날 3% 빠졌으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또 하한가 간 종목은 다음 날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3% 때 하락 마감했으니까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거죠. 이 다음 날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한가 잔량 분석을 통해서. 그날 거래된 거래량보다 하한가 잔량이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급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걸 미리 염두를 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EID를 볼게요. EID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하한가였어요. 왜? 그날 거래량 대비 하한가 잔량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강한 하한가라는 건 그 다음 날도 좀 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한가 간 다음 날을 보면 마이너스 8% 때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강한 하한가일 경우에는 이제 다음 날 최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든 뭐든 이용해서 좀 빠져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생각의 그림을 그리고 진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맞닥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상한가나 하한가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내 머릿속으로 짜놓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인데요. 아까 제가 10분봉으로 봤는데 이건 1분봉이에요. 10분봉으로 보든 1분봉으로 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대형 포장 같은 경우 하한가 들어갔을 때 보시면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죠? 하한가를 좀 늦게 들어갔고 이렇게 이제 하한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거래가 어느 정도 나오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하한가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하한가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하한가까지 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를 한 번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향후 반등이나 아니면 하락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1분봉이나 5분봉, 10분봉 이런 것들로 하한가에서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죠. 하한가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좋습니까? 적게 되는 게 좋습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데는요. 당연히 하한가에서 거래가 많이 된 게 좋아요. 하한가에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하한가에 매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니까. 반등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본 EID는 대형 포장보다 조금 더 빨리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1시 조금 넘어서요. 그리고 하한가를 풀지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거래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말은 하한가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 날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날도 급락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다음 날 기술적인 반등이든 뭐거든 뭔가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와야겠다. 이런 그림을 미리 그리고 그리고 다음 날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종목이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상관없이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상한가의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하한가의 경우에는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가, 상한가 잔량, 하한가 잔량, 그날의 거래량 그리고 분봉상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을 통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죠. 아까 상한가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강의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이것도 이해하시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 네 가지 봉 중에 가장 강한 하한가는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가장 강합니다. 이게 뭐죠? 점 하한가, 끔찍한 하한가죠. 아까 제가 내추럴 엔도텍 차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점 하한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한가입니다. 시가부터 하한가로 출발해서 종가까지 하한가로 끝났고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어요. 하한가에 매료를 내놓은 사람들의 물량만 쌓여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하한가에 매수한 사람도 별로 없겠죠. 하한가에 매도를 내놓은 사람은 엄청 많겠죠. 그 다음 날도 급락하면서 또 점 하한가를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하한가는 가장 강한 하한가, 그 다음 날도 급락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일본봉상 보면 저는 이게 이제 2번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3번으로 강한 하한가, 이게 4번으로 강한 하한가의 일봉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시가가 여기예요. 시가가 여기여서 엄청나게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이때 장대양봉이 쭉 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까지는 이렇게 밀었어요. 장중에 회복을 시도했던 물량들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시가보다 종가를 더 낮게 끝냈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량 매물이 중간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시작해서 윗고리를 세우면서, 이때는 양봉이 떴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꺾이면서 음봉 마감. 이거는 이제 시가부터 종가까지 음봉 마감. 그래서 이 4개의 봉이 다 하한가로 마감했다고 했을 때 일봉상 가장 강한 하한가는 점하한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의 힘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한가나 하한가의 힘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다음 날 내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게 강한 하한가인지, 강한 상한가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그 다음 날 전략을 어떻게 짤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한가 종목의 매도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한가 종목을 상한가에 걸어서 매수를 시도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을 내가 홀딩할 거냐 팔 거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상한가 간 종목을 내가 매수를 걸어둘 거냐? 이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체결이 됐을 경우 상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체결이 안 됐으면 그 다음 날도 급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나는 못 산 거야, 그렇죠? 체결이 안 됐을 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요. 하한가도 똑같아요. 그럼 하한가 간 종목을 하한가에 팔아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내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으면 일단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한가 종목의 매도는 하한가의 매도를 걸어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걸 매도하려면 이런 데나 이런 데 걸어두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현재가에라도 던지고 싶기 때문에 하한가에다가 매도 잔량을 걸어둘 겁니다. 그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두 가지겠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하한가에 매도를 걸었는데 그 물량이 팔린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하한가에 매도를 걸었는데 그 물량이 팔리지 않은 경우가 두 번째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가 이 12,350원의 하한가에 물량을 매도를 걸어서 팔렸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팔렸다는 건 뭐죠? 여기 하한가 잔량이 35만 9천 주가 다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 게 팔린 거예요. 그건 하한가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 물량이 하한가에 팔린 이후에 이 정도까지 주가를 당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는 더 높게 팔 수 있는 걸 하한가에 팔리게 된 거잖아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하한가에 물량을 걸었는데 팔렸다는 건 앞에 있는 하한가의 잔량을 다 소화하고 나한테까지 차례가 와서 내 게 팔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한가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잡아먹고 주가를 당겨서 밑고리를 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에 걸어놓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뭐죠? 하한가에 걸었는데 매도가 안 된 경우. 하한가에 걸었는데 매도가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바닷건에서 이 물량을 사서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이 끝날 때까지. 그건 강한 하한가죠. 그 다음 날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는 팔지 못했어요. 왜? 하한가에 걸어뒀을 때 이 물량이 어차피 소화가 안 됐으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한가 매도 물량이 매도됐을 경우에는 하한가가 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한가가 풀렸는데 하한가에 매도를 했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한가에 걸었는데 매도 물량이 매도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도 급락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나는 하한가에 못 팔았어요. 그 급락은 어차피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날 또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두는 전략은 별로 현명한 전략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하나의 문장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하한가에서는 수급으로 상한가의 힘을 판단해서 보유 여부를 결정하고 상한가에 매수를 하는 것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성공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하한가에서는 역시 수급으로 수급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수급으로 판단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보다는 수급으로. 하한가에서는 수급으로 하한가의 힘을 판단하고 하한가에서 매도는 지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한가에 걸었는데 매도가 됐을 경우. 그때는 하한가가 풀려서 밑고리까지 달고 쭉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최저점에 매도한 거니까 잘못된 매도죠. 하한가에 걸었는데 매도가 안 됐을 경우. 다음 날도 급락 가능성이 높지만 난 어차피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두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상한가 매수도 마찬가지.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둔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먹겠다는 건데 나한테까지 상한가 물량이 앞에 게 다 소화되고 여기까지 매수됐으면 상한가에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니까 내 물량이 체결되면서 내 뒤에 있는 물량도 다 쓸어먹고 상한가를 깼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한가를 깬 종목을 나는 상한가에 샀으면 엄청 비싸게 산 거잖아요. 좋은 전략은 아니죠.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내 매수 물량이 체결이 안 됐으면 그 다음 날도 급등 가능성이 높지만 나는 어차피 상한가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두는 전략도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강의는 결국은 이제 상한가와 하한가가 갔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보시고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전략을 잘 짠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와 하한가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다 혹은 지난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열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강의 관련된 궁금한 점 질문 주실 수 있고 지난 강의 보는 법 장중에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풍성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